네, 우리 시장이 휴장을 하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변호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일제히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시현했고요. 중국에서도 정부 규제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4% 넘게 급락을 시현해줬습니다. 점점 더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슈들이 이미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재료라는 점에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죠. 새롭게 나온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지 일단 그것부터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MTN의 김종월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결국 뻔한 뉴스에 흔들린다는 것은 토대 자체가 좀 미약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약간 사상루각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미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은 금리의 움직임이었고요. 이런 금리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불안감의 핵심에는 바로 독일 금리가 있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주민의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독일, 유로, 미국 국채 금리 모두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워낙 장기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만 이거를 기간 한 3개월, 한 2주일 이렇게 압축해놓으면 최근에 거의 90도 각도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은 글로벌 시장의 유로 캐리어의 약화를 가져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약화, 이런 부분들의 전 세계 시장의 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선진국, 이머징 이런 대부분 국가에서 다 나타나면서 지금 정말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채권 시장에 혼란이 오면서 채권 시장에 만약에 붕괴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충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모두 최근에 실물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실물 지표가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금융 시장만 올랐기 때문에 이 간극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독일 모두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중국과 코스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의 추이만 놓고 봤을 때는 오를 만한 이유가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증시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를 끌어올렸던 유동성의 변수, 즉 금리가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정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2% 이상 상향 돌파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로 캐릭 트레이딩에 대한 약화되는 부분들도 시장의 우려감으로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변동성의 확대가 주식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상대적으로 고밸류 종목을 피하고 저밸류 종목으로 돌아서거나 좀 이제 가치 측면에서 부담이 적은 종목분들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동안 끝없이 올라갔던 나스닥 바이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S&P 소재주들의 흐름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별로 흐름이 안 나타난 것 같지만 최근에 보시면 나스닥 바이오는 이렇게 꺾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S&P 매트리얼은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개가 역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고밸류 종목은 급속도로 꺾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던 달러 약세에 지금 영향을 받아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분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가장 최악체 종목분들이 뭐였냐면 릭 관련 종목이었거든요. 광고를 개발하는 종목분들, 드릴링 종목분들, 이런 종목분들이 최악체 종목이었는데 최근 시장에 한 3, 4일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그런 종목분들이라는 거죠. 드릴링 종목이라든지 릭 광고 개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분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 또 지금 보면 상승을 선두했던 종목분들은 무너지는 모습이고 상승을 선두하지 못하고 상승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종목분들이 바다권에서 지금 로켓처럼 솟구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증시에서 아마 대규모는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변인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주요 성장주 ETF에서 자금이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분들의 변동성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서 또 이런 고밸류 종목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고밸류에이션을 받았던 바이오 종목들의 아래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 이 같은 세계 증시의 흐름에 우리 증시도 같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저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갖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전해주시죠. 그런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한 국가에, 한 외국인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국가에 여러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환율 기준으로 코스피를 평가해보면 코스피 수익률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유로 기준에서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화 표시했을 때, 원화 표시했을 때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 또 위화나 엔화까지 확대해보면 더 다르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거둔 유럽계 투자자금 같은 경우에는 차의 실현 욕구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미국계라든지 다른 쪽은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사이에서 또 서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처럼 이렇게 금리가 슈팅, 위로 슈팅을 하고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서 일종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 시점. 그다음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실적의 호전도 어느 정도 반영된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밸류 종목군들에 대한 피해가는 현상, 기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지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성장주보다는 시장에서 터너라운드 종목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뜨고 있는 은행주나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시장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터너라운드 주 가운데에서도 은행주를 꼽아주셨는데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UBS와 기업은행을 비교를 했었는데 이들 두 종목의 주가가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UBS는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나타난 것으로 있다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실적에 대한 시사점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유럽에 지금 금융주도 다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독일 은행들, 보험사들 대부분 다 내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른 게 두 개가 있는데 UBS와 HSBC입니다. 두 개가 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UBS의 일봉인데요. 물론 스위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과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서 미국 차트인데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견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의 변동이 연초에 한 번 크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제 스위스 프랑의 변동에서 나온 거거든요. 연초에 스위스 프랑 자체가 유로와 다른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이 극단적인 선택에 아마 이제 주가는 크게 내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스위스 프랑이 저렇게 유로와 대비해서 고평가로 흘러가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거야. 그래서 이미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스위스 프랑의 반등과 함께 주가가 같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려했던 환율의 영향이 실적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시작에서 여러 가지 악재 분위기 속에서도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유로존의 대출 변화를 지금 보시면 소비 쪽과 함께 기업 대출 쪽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 그러니까 크레딧 쪽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대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연휴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 마이너스 국면이긴 합니다만 이 마이너스 국면이 거의 제로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거든요. 이제 순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은행주의에 대한 투자 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금리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는 점. 재료 금리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현재 유럽은행 쪽에서도 일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도 반등을 하고 대출도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실적도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은행주들이 재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 거래일에서 6% 강세를 시현하면서 호실적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계속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우리나라 은행주도 마찬가지죠. 별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좋았다라는 거죠. 뭐 이례성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분명히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기업은행의 분기별 순위익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오히려 비용은 올랐습니다. 비용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자 마진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까 UBS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환율 기준으로 분명히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성적표를 까봤더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 비용은 늘고 순위자 마진은 줄어들고 마진율이 줄어들고 비용이 오히려 늘었는데 시장이 그래서 실적을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그것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률도 없었던 데다가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은행에 몰리고 있는 이 저가 매세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던 것보다 성적표가 좋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수급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밸류 종목, 상승을 서두했던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대체 종목을 찾다 보니까 우리 시장 내에서 또 유틸리티, 은행, 통신주 등 이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로 뭔가 좀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또 실적이 가장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과연 이 기업은행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가져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시가 배당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다른 여타 은행주들보다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까지 받고 가겠다라는 심정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투자 전략은 바꿔야 됩니다. 기업은행보다 다른 종목의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지금 시중은행들의 순이자 마진 동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인데요. 지금 이 중심선에 놓여 있는 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보다 아래 놓여 있는 게 지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기업은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우리은행은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지금 순이자 마진이 거의 1%대 중반도 지금 하이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향후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이런 은행들은 크게 수위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업은행보다도 좋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신한은행과 KB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경기 사정이 좋아진다? 그러면 기업은행을 계속 가져가는 게 수익률이 좋을까요? 아니면 신한은행이나 KB 같은 상대적으로 순이자 마진 폭이 큰 기업이 좋을까요? 당연히 큰 은행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면 별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 은행주 중의 탑빅은 기업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향후 경기도 좋아지고 금리도 바닥치고 빠르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은행주의의 선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은행도 좋지만 기업은행보다는 KB국민은행 아니면 신한지지 같은 종목권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 아니면 업력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는 BNK 금융지지 같은 종목권들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고 은행 업종에 관심은 가지돼 금리 상황에 따라서 종목의 선호도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이자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에 따른 변화에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금리 정책에는 기업은행이 좋은데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BNK금융지주가 더욱더 유망할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금리 전망을 두고 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모두 다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오늘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또 알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주 바이앤셀 함께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